광주시가 관리하는 CCTV 보안시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학실 시원은 광주지역 CCTV 6,700여개 가운데 2,800여개가 설치된 지 오래돼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보안이 허술한 상태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CCTV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잠궈지지 않는 장치는 유지보수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원격관리 방식 구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